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이한 인물을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헌영 아십니까? 남로당의 수계이자 6.25 때 남침의 아주 주역적인 중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하는 데 앞장섰던 그야말로 공산주의 저는 공산주의를 아주 악마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악마의 종교의 두목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헌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박헌영 어쩌고 그러는데 박헌영이 뭐 한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창 시절에 아주 공산주의의 리더로서 잘나갈 때는 조선의 레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선의 레닌이 미국을 가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원래 충남 예산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의 지주인 박현주라는 사람의 서자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자니까 서름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어떤 서자로서의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산주의로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고 이 친구가 또 머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경기고 그 당시는 일제 시절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선교사 언더우드가 운영을 하던 YMCA 영어학당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YMCA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또 젊은 청년학감으로도 근무했던 그런 데입니다 서양본문에 일찍 논을 떠서 미국 유학도 꿈꾸고 그리고 또 기독교 교회를 나가서 또 교회에서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또 영어를 배우고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아주 무신론자가 돼서 이 유신론을 또 탄압하는 데 또 앞장서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1921년에 상해로 1920년에 일본을 거쳐러 상해로 가서 상해에 가서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공산당하고 인연을 맺고요 그리고 공산당에 아주 열성적인 활동을 해서 청년 리더라는 그런 역할을 얻게 됩니다 그때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앞에서 코민테르네 후원을 받아야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고 조선의 소비에트 정부를 수입을 해야 된다 이랬다가 김구 선생한테 아주 혼나고 이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 상해에 있을 때 상해로 피아노 유학으로는 주세주기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니까 주세주기가 한 1년 연상이더라고요 주세주기는 또 조선의 여성공산당원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선공산당의 청년들이 어떻게 한번 사귀어 봤으면 하는 아주 킹카였던 것 같아요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 가운데 제가 빨간 선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주세주기인데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 여성 3대 트로이카 하면 고명자, 주세주, 허정숙을 꼽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왼쪽에 있는 이 여성은 박헌영과 주세주기의 딸 박비비안나라는 여자인데 나중에 소란에서 민속무용으로 전공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주세주기라는 여자도 여성공산당원으로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주 평지풍판을 많이 겪게 되죠 1922년에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 공산당 대회에 참석하고 상해로 왔을 때 상해에 있는 코민테르로부터 조선국내로 진입을 해서 조선공산당을 조직을 하라는 밀명을 받고 입국을 하려고 중국 단동까지 왔는데 이 단동에서 체포가 돼서 수감이 됐습니다 이때 평양형무소에 갇혀서 1년 10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1924년 1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서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이런 걸 하면서 언론사 생활을 하다가 1925년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아서원이라는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는데 중국음식점에서 조선공산당이 드디어 창당이 됩니다 조선공산당이 창당됐을 때 박헌영은 아주 선배 공산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지도자 입장에는 못 오르고 그 다음날 공산당 외곽단체로 고려공산청년회라는 걸 조직했는데 이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로 박헌영이가 선정이 되는데 바로 그 선배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일본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감옥을 가는 바람에 졸지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의 리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초대 책임비서를 했던 김재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체포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이러는 바람에 앞에 선배 세대들이 다 죽고 박헌영이가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우파 사회가 크게 분열이 돼가지고 탄핵을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박근혜가 오르니 그러니 정신없이 싸우고 있죠 우파의 분열상을 보면서 아주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사실 이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산당도 만만치 않게 분열합니다 조선공산당도 만들어진 이후에 마르크스 레닌파, 화요파, 서울파 이런 파벌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국제공산당 지도부가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인데 그 코민테른에 우리가 진짜 공산주의자요 하면서 저놈들은 가짜고요 하면서 투선을 집어넣고 별 난리를 다칩니다 분열하는 거라도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라는 지도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 나중에는 싹 없어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래가지고 코민테른에 찾아가서 우리가 진짜입니다, 레닌 형님 그러면서 별짓을 다 해요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대표는 여은영이라면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지지고 먹고 싸우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은 그러면 뭐 때문에 창당을 했느냐 여러분들 요즘에 공산주의는 어때? 우리 독립운동을 했으면 다 됐지 독립운동을 한 거니까 공산주의가 뭐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목적과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족주의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고요 공산당들의 독립운동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공산당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문건에 우리는 왜 공산당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의 그러함과 마찬가지로 그 한 집으로서, 국제공산당의 집으로서 그러니까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하부기관의 뜻이에요 폭력혁명에 의거하여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조선 문제로는 공산당 지도 아래에 노동자와 농민의 결합에 의하여 공동정선을 전개하고 일본 제국의 통치를 변역하여 그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려는 데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이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그 조선공산당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그 지향점과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 프롤레타리아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들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문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부로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천부적인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 재산을 모으거나 쓸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건설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민족운동을 원조함은 물론이고 전술로서 민족주의 단체와 제휴해서 이를 이용한다 지금 이런 짓들을 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그런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들도 지금 다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에 벽돌 한 장을 쐈습니까? 뭐랬습니까? 박헌영이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주려고 그러다가 우파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지금 눈치를 보고 못 주는 거일 뿐이죠 이제 박헌영이가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는 날 대한민국은 소멸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925년에 서울 정동의 옛 제정러시아 공사관 자리에 소련 영사관이 부활했습니다 이 소련 영사관이 서울에 언제까지 문을 열고 활동을 했느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1947년까지 소련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사관이 25년에 다시 문을 열으니까 조선일보의 신일룡 기자라는 사람이 저는 이 사람도 아마 좌익인 것 같아요 조선과 노국, 러시아죠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라는 칼럼에서 소련의 힘을 빌려서 조선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보고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일보를 무기정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관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그러면 너희들 기자 중에 공산주의 좌익사상을 가진 기자들을 해직시키면 복관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기자 17명을 내쫓아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때 기자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기독교를 아주 공격을 하는 이런 칼럼을 계속 씁니다 아까 제가 YMCA에서 영어 배우고 승동교회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이 친구가 기독교 사상을 접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반기독교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개벽이라는 잡지 1925년 12월호에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의 내면이라는 기독교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교는 과학과 생산기술이 낙후한 조건에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기독교는 봉건사회에서는 재후의 이익을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야만 미개의 나라에 파관되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선교사는 몸에 촌철의 무기도 갖지 않은 정의의 병사로서 제국주의 영토학장에 천병구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막 비판을 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언더우드인데 이때서부터 박헌영과 기독교는 아주 원수지간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독교 신자 내지 기독교 목사 중에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무신론자인 공산주의를 기독교 목사님들이 좋아한다니 저는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들리는 얘기하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을 기른다는 이런 신학교가 다 좌경화됐다 말이 좌경하지 이거 공산주의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극과 극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25년 11월 25일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공산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문건이 발견이 돼서 추적을 해서 박헌영하고 부인 주세죽을 체포를 해요 신의주에서 그런데 부인 주세죽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을 했어요 그런데 박헌영이는 그때 공판 과정에서 울고 괴성을 지르고 또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분을 벽에 바르고 자기가 이를 본 변을 자기가 집어먹는 이런 일종의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행세를 해서 도저히 이 친구는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신이상자로 판결을 받아서 1927년 9월 13일 날 석방이 됩니다 이 사진이 그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면서 병보석으로 석방되는 사진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여성이 주세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고향이 함흥이었는데 함흥에 가서 정양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1927년 11월 22일 날 병보석을 얻어서 석방이 됐는데 함흥에서 정양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어디로 사라져서 두망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때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을 할 때 두망강을 건넜는데 그 두망강을 건너는 장면을 누군가 보고서 눈물 젖은 두망강을 만들었다 이런 눈물 젖은 두망강 노래 아시죠? 그게 박헌영이가 모티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 노래를 만든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 노래를 부른 분도 돌아가셔서 진의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해서 모스크바로 가기 이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는 그 와중에 딸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딸 이름이 박 비비안나 라는 사람인데 그분을 기차 안에서 낳았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무슨 실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기차 안에서 애를 낳았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 이동을 해서 모스크바에서 박헌영의 조선일보 동기인 김단야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제레닌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주세주군 동방근로제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요 일제 시절에 조선일보는 완전히 빨갱이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요즘에 조선일보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조선일보는 아직도 모른 것 같아요 1929년에 박헌영이가 소련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헌영이가 국제레닌학교에 다닐 때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자 호치민이가 그 당시에 모스크바를 와서 국제레닌 대학에서 박헌영이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박헌영이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잘 구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는 잘 몰라가지고 국제레닌학교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영어반의 소식이 돼서 공산주의를 공부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코민테르네 동양부서부 조선위원회 위원이 돼서 조선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을 공산화하는 그리고 조선 공산당들에 대한 지도와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박헌영이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이게 박헌영, 주세죽 그리고 깔라나기 딸 박비비안나인데 1931년 3월 3일 날 코민테르로부터 두 사람은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을 지도를 하라 이러는 지위령을 받고 상해로 오는데 딸을 모스크바에 있는 유관에다가 맡겨두고 이거 보면 참... 그리고 부인하고 둘이서 상해로 가서 소위 말하는 공산혁명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딸은 자기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고아인 줄 알고 이 육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간단치 않습니다 바로 이 박헌영과 주세죽이가 상해에서 체류하던 무렵에 1932년 4월에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대장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아주 의거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때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박헌영이가 윤봉길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해요 아니 민중의 계급적 각성과 연대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윤봉길 저 혼자 이게 영웅이 되자고 말이야 폭탄을 던져가지고 우리 공산주의 활동에 이런 해를 끼치다니 왜냐하면 이 폭탄 던진 사람이 조선사람이니까 알려져가지고 조선사람들은 다 저러다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를 박헌영이가 아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은 진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해요 자기네들하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위해서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를 말살시키는 그런 정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런 진짜 민족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윤봉길을 읽어도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33년 7월 5일날 상해부두에서 박헌영이가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로 압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세주기가 혼자 남아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박헌영의 친구 김다니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모스크바로 도망을 가가지고 둘이 재혼을 합니다 그때 김다니아, 이 사진 이 친구가 김다니아인데 이 친구도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친구의 부인을 가로채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김 비탈리라고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에 1937년에 스탈린의 대숙청이 벌어졌을 때 김다니아가 일본 간첩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주세죽은 일본 간첩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감시를 받는 사회적 위험분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도 죽고 1938년에 일본 밀정 혐의로 주세죽이도 체포가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돼가지고 유형노동생활에 처해집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토사구팽 당한 거죠 죽으라고 노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해방이 돼가지고 박환영이는 월북을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외상이 됐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됐어요 출세가 덜 막 달려요 그래가지고 주세주의가 그 얘기를 듣고 나 지금 유배 노동생활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저를 북한으로 좀 보내줍시오 하고 스탈린에다가 여러 차례 스탈린한테 탄원서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이걸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박환영이한테 야, 네 옛날 부인이 너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그런 줄 알아서 모릅니다 하고 내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소련에서 죽습니다 그때 왜 내쳤느냐? 박 허장한테는 여자가 또 새로 생겼거든요 윤레나라는 여자 나이 차이가 25살 나는 꽃다운 처녀와 또 다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주세주의가 박헌영이가 버렸다고 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이 고아처럼 육아원에서 자랄 때 그 육아원에서 같이 자란 동기가 누구냐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박헌영이의 딸하고 같이 육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커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이 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공군이 한국전에 불법 개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중공군을 따라서 북한에 왔다가 북한에서 있던 도중에 미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죽었을 때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령관이 불을 피우지 말라고 밤에 불을 피우면 폭격의 대상이 된다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배가 고파서 불을 피우고 계란볶음밥을 해 먹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모택동은 자기 아들을 챙겼는데 박헌영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세주의가 1953년인가에 죽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모스크바의 공동묘지에 있는 주세주의 묘비고요 그 묘비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박비비안 나라는 그 딸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바로 이 주세주가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주세주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수여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세주 선생은 1919년 3월 함흥에서 만세사건에 참여해 체포됐고 1924년 5월 조선여성군의회 집행위원 1925년 1월 경성여자청년동맹 결성에 참여해 활동했다 1925년 4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후보 의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11월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체포됐다 그래서 12월에 석방됐다 아까 박헌영하고 주세주가 같이 신의주에서 체포돼서 주세주군 증거불충분으로 한 달 만에 석방되고 박헌영이는 6년 한 번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927년 근후에 임시집행부에서 활동하다가 박헌영과 함께 소련으로 탈출 모스크바 공산노력자 공산대학 수학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과 무슨 연결이 있냐 이거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벽돌 한 장 쌓은 게 있습니까? 공산당 활동하다가 잡혔다가 자기 남편 친구하고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죽은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국훈장을 수여한다 글쎄요 참 고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신의주에서 1933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박헌영이가 1939년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돼가지고 이관수라고 김삼룡이 경성콩그룹이라는 이게 아마 코뮤니스트 그룹이라는 것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도하는 와중에 비밀활동을 하는 와중에 정순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충북 청주에서 동거생활을 했어요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현재 원경 스님이라고 알려진 원경입니다 원래 이 스님은 승려들의 높임말인데 요즘 다 불교에서는 승려를 다 스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말로 스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박헌영과 정순연 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원경이라는 스님이 1987년에 변호사 박원순 씨 그리고 문학평론가 임원영 씨 서중석 교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좌경역사관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임원영이라는 분은 원래 본명이 아닌데 본인이 박헌영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이름을 헌영으로 바꾼 분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든 그래서 오늘날 한국사회를 좌회전을 시키고 박헌영 평전 이런 걸 계속 내놓으면서 박헌영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위대한 투사였다 이런 사상들을 열심히 지금 전판하고 있습니다 1941년 2월까지 청주, 서울대전 같은 비밀아지트를 돌면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벽돌공장으로 숨어들어서 위장 취업을 해서 4년간 벽돌공으로 일하는 중간에 또 한 사람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이순금이라는 여성인데 이분이 광주에 숨어있는 박헌영과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도 서울에 소련 영사관이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 영사관 사이를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여성이 바로 이순금이라는 여성인데 이분하고의 관계는 일설에는 내연의 관계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광주 벽돌공장에 숨어있는 이 박헌영과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걸로 봐가지고 아, 소련도 박헌영이가 지금 광주에 숨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서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펼칩니다 박헌영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현 앨리스라는 여성인데요 결국 이 박헌영이 이 현 앨리스라는 이 여자 때문에 미국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죠 이 현 앨리스하고는 언제 만나느냐 상해에서 체류하던 시절에 만났습니다 현 앨리스는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하고 한성 감옥에 같이 수감돼 있었던 현순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현순 목사 현순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현순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1921년 상해에서 이르코츠파가 고려공산당에 또 가입을 해요 목사가 목사가 공산당원이다 참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현순이 고려공산당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박헌영이하고도 동지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때 아마 이 현 앨리스가 박헌영이를 되게 흠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헌영이는 이미 주세주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흠모만 하다가 현순이 목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갈 때 이 딸을 데리고 같이 미국으로 가서 이 현 앨리스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준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지금 안고 있는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준하고도 이혼을 하고 뉴욕에서 미국 공산당 활동을 합니다 이 현 앨리스가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니까 미국 군속으로 취업을 해서 남한으로 또 파견이 돼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주한미군 제24군단 정보참모부 그걸 G2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간통신검열단 부책임자로 이 현 앨리스가 근무를 하는데 이 부책임자로 근무를 하면서 조선공산당 책임자인 박헌영하고 계속 만나니까 미 정보기관에서 이 여자 이거 공산당이구나 그래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려요 공산당 활동으로 인해서 그때 미 군정은 현 앨리스를 민간통신검열단을 파괴한 악마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박헌영에게 아마 미군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넘기다가 들통이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 앨리스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미국에서도 계속 공산당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조선인 민주전선 활동을 하고 LA에서 발간되는 잡지 독립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고 이 잡지가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민족혁명단하고도 관련해 있는 잡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립과 관련되었던 한국 멤버들이 1949년에 다 월북을 해요 또 월북을 했다가 박헌영의 추정자들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박헌영 간첩사건이 휘말려가지고 다 처형당하죠 바로 이 현 앨리스가 미국에서도 계속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체코에 거주하는 한홍수라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를 통해서 북한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체코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현 앨리스가 월북을 합니다 이게 그때 체코에 와서 북한으로 망명을 요청했을 때 현 앨리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박헌영은 재밌죠? 결국은 이 여성과의 연계로 인해서 박헌영이가 북한에서 미국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이 현 앨리스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서 영어에 굉장히 능통을 해서 북한 외상 박헌영의 도움으로 북한 외무성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앨리스가 체코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월북을 할 때도 박헌영이가 도와줬고 또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자를 특채를 해가지고 북한 외무성에 근무를 시켰고 그리고 박헌영과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관계로 계속 접촉을 하는 이 사실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박헌영이가 미국의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하죠 1955년 박헌영이의 재판 과정에서 현 앨리스는 박헌영의 첫 번째 애인이었다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그래서 박헌영도 죽고 그리고 현 앨리스도 1956년 미국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현 앨리스가 낳은 외아들 외아들이 체코에서 의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자기도 북한으로 입국을 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니까 1963년에 체코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자 박헌영이도 하마트면은 2007년 무렵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방 이전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제가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공부를 하고 가만히 자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시절에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인으로 귀화를 해서 러시아를 조국으로 생각을 하고 러시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알렉산드라 같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지금 우리 보은처에 의해서 도대체 독립운동가로서 특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의 협약한 공을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지금 연금을 타고 있는 이런 독립운동가들 일제시대 때 무슨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지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 어 하는 사이에 일제시대에 공산당들도 다 독립운동 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독립운동 한 거에서 차별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공산당이지만 독립운동 했잖아 그러면 했나? 진짠가? 뭐 이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그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지금 훈장들이 남발이 돼가지고 주세숙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지금 건국훈장이 수여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김알렉산드라 같은 사람은 소련의 공산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총살을 당한 여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건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 가지 관계가 있다면 이동위를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준 그런 정도의 인연은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 그냥 소련을 러시아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적백내전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추종세력과 자유러시아 추종세력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소련을 전부 공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적군편에 서서 싸우다가 총살당한 이런 여자에게까지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편인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조만간에 여운형이 박헌형이 이런 사람들 다 대한민국 건국훈장 줘야 된다고 작년인가요? 현충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현충원에 가서 현충일 날 그것도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협격한 고건 세우고 우리 국군의 모태니 뭐니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함으로써 평지풍파가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우파사회에서 김원봉이의 정체가 이런 거다라고 폭로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았으면 김원봉이도 아마 독립운동가가 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으로 연금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헌형 얘기는 박헌형이가 북한에 가서 처형된 얘기를 했고 해방공간에서 박헌형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6.25 남침과정에서 박헌형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헌형이의 사람이 지은 죄가 저는 김일성 못지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남침과정에서 박헌형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헌형이는 6.25의 남침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지금 죄를 싹 면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휘어잡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좌파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뿌리가 아마 남로당하고 닿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사상의 은사인 박헌형이라는 사람을 남침의 책임으로부터 슬쩍 비껴나도록 여론공작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해방 후에 박헌형이가 도대체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했고 남침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고 또 남침을 하고 나서 남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 주세주기는 첫 번째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정은술이라는 여성이었고 세 번째 부인은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의 축하를 받아가면서 결혼을 한 이 사람이 윤레나라는 여성인데 윤레나라는 여성은 박헌형이가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 간부로 활동을 할 때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여자고요 원래 이름은 윤옥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박헌형이가 월북을 하니까 박헌형이를 따라서 월북을 해서 강동정치학원이 그 당시 게릴라 양성학원이었어요 그 강동정치학원에 가서 게릴라 훈련을 받다가 박헌형이가 다시 외무장관이 됐을 때 비서로 채용했던 여잔데 그 여자하고 25살의 나이 차이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하고 딸은 어떻게 됐는지 박헌형이가 총살당한 다음에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순연이라는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지금 스님이 돼서 한국 사회를 좌회전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성 상해에서 만난 이 현순 목사의 딸 현앨리스가 월북을 해서 이 여성을 외무장관 시절에 같이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박헌형이는 자기가 소련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건 다 똑같은 독립운동 아니냐라고 주장하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로 저는 꼭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목표와 민족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목표는 천양지차로 달랐다 이것을 동일한 선상의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하면 지옥과 천당이 동일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천당과 지옥이 없으면 뭐가 돼요? 선과 악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물타기, 거짓말에 휘말려가지고 우리의 정통성이 그야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 역사적 사실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수밖에는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더 좋은 무기는 뭘까 여러분, 공부하는 투쟁이 가장 위대한 투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